아, 어서와요. 기다리고 있었답니다. 아뇨, 아뇨. 당신은 절 모르겠지만, 전 당신을 알아요. 당신을 가장 깊고 어두운 욕망까지로요. 근사죠? 전부 당신 거예요. 여기에 서명만 하면 돼요. 서명만 하면 전부 가질 수 있죠. 아, 마지막으로 하나 더. 경쟁자들은 늘 줄 서 있고,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면 말이죠. 아, 나의 연도 안 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